일은 어떡하고? 빨리 끝냈어. 보고 싶어서. 그래도 오랜만에 학식 먹으니까 좋지. 내가 가져올게. 앉아있어. 말아야. 일정도 바꿔서. 이제는 아이돌이도 되네. 아. 잠잠히 잘 원해요! 다시 한번 도착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지? 무슨 좋은 일 있어? 보여. 나를 좋아할 사람에 떠있는 이름. 그게 그렇게 좋아? 좋지 그럼. 너가 나 좋아할 거라는데. 좋아할 람 2.0 빅데이터가 꽤 정교해. 내가 거기 직원이라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니고. 그래도 좋아할 람 울리는 게 더 좋겠지. 이렇게 천천히 쌓아가는 거 나는 좋아.